코인 커뮤니티 활동을 하다보면 유독 내가 보유한 코인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대부분은 국산 토종 코인인 경우가 많은데요. 왜 우리는 내가 보유한 코인들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넘칠까요? 특히 코린이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요. 이게 과연 슬기로운 투자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?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오늘의 블록 테마 토크 주제는 바로 내 코인 왜 유독 이뻐 보일까? 코인 사랑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 딱 제 얘기인 것 같아요. 제 포트폴리오를 보면 눈에서 하트가 나오고요. 남들이 이 코인 좀 별로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의 기죽개 왜 그래? 하면서 댓글 달고 그래요. 화가 나죠. 참 희한해요. 코인에서 유독 그런 것 같아요. 주식하는 분들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로 안 싸웁니다. 삼성전자가 더 좋아. 삼성전자가 더 낫지. 왜 현대자동차를 사냐. 이런 말 안 하거든요. 각자 그냥 좋은 거 사서 잘 투자해서 돈을 벌면 되는 건데 유독 코인에서는. 왜 유독 코인에서는 그런 거예요? 유독 코인에서는 좀 그런 일들이 많아요. 예전부터. 아 원래요? 예전에는 뭐 비트코인하고 비트코인 캐시 진영하고 막 또 싸우기도 하고요. 아 그렇군요. 그리고 뭐 이더리움하고 이오스하고도 좀 한 1, 2년 싸웠죠. 네. 뭐 저기 텐하고 비탈릭하고도 싸우고 요즘은 또 비탈릭하고 찰스하고도 또 싸우고. 뭐 그렇죠. 그런 일들이 뭐 많이 생기는데 아무래도 그 암호화폐나 비트코인이 초기에 초기에 좀 약간 아웃사이더 경향도 있죠. 네. 약간 아나키즘 경향도 있고. 좀 그 자기 개성들이 좀 각각 강한 분들이 좀 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직까지 시장이 좀 작으니까. 코인이 두 개 있는데 뭐 동일한 그 동일한 그 성격에 경쟁을 하는 코인이 두 개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네. 이더리움하고 이오스를 예로 들게요. 둘 다 플랫폼 코인이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둘 다 그 댑들을 많이 유치를 해야 돼요. 그래서 이오스가 후발주자였으니까 이더리움에 있는 댑들을 이오스로 많이 끌어들여야 되니까 서로 좀 그 네거티브도 하고 하는 거죠. 네. 경쟁자이다 보니까. 그런데 아직 판이 작아요. 요만해요. 요만한 판에서 나눠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좀 지나면 이만큼 커질 겁니다. 이만큼 커지면은 뭐 좀 줄어들지 않을까. 네.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코인 사랑하는 그 유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입을 밖은 위험해 입니다. 저도 그렇고 좀 코인 커뮤니티도 그렇고 국산 토종 코인에 유독 눈길이 가는 것 같아요. 입을 밖으로 안 나가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올바른 투자법인가요? 이불 안이 정말 따뜻하죠. 전기장판 틀어놓고. 전기장판이 아침에 나오기 싫고 정말 따뜻하고.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이게 그 친숙 편향이라고 하는데요. 심리적으로 심리학 용어에서는 친숙 편향 안식 편향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좀 맨날 보던 거 나랑 좀 친한 사람 그런 쪽에 심리적인 좀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. 그래서 사실 한국 코인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점유율이 한 5%, 10% 정도 될 겁니다. 그렇게 크진 않군요. 10% 정도 되고 지금 3대 거래소라고 하는 땡땡땡 거래소 있잖아요. 그중에 1등이 올라가는 거래소가 있는데 거기가 전 세계 거래소 순위에서 보면 거래량 순위에서 보면 한 30위 정도밖에 안 돼요. 네. 우리나라에서 1위 거래소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높은 순위는 아니다. 높은 순위가 아닙니다. 그래서 저희가 보통 냉장고를 사든 차를 사든 휴대폰을 사든 보통 1, 2, 3위 업체에서 고르잖아요. 네. 그렇죠. 2, 3위 업체에서 살 때도 엄청난 불안감을 느낍니다. 가전은 뭐 땡땡이지 대부분 그걸 사는데 한국 거래소를 제가 너무 비판해서 좀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 거래소를 메인 거래소로 이용하시는 분은 한 가전 살 때 한 9, 20위 업체의 가전을 사는 거예요. 아, 그런가요? 그런데 저는 이제 국산, 그러니까 국내 거래소를 쓰는 입장에서 왠지 국내 거래소에서 좀 활발하게 거래되는 국산 코인들을 사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눈이 가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. 맞아요. 그래서 뭐 일단은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코인 이름이 읽기도 쉽고요. 그런데 사실 영어인데요. 표기만 한글로 되어 있어요. 그런 거였군요. 그래도 친숙하죠. 네. 그래도 친숙하죠. 똑같은 코인인데 뭐 옐로우 코인인데 노란 코인 되어 있으면 왠지 나랑 좀 친할 것 같고 왠지 이 코인은 안전할 것 같고 그게 바로 그 친수평양입니다. 친수평양이군요. 저희가 매일 보는 것들에 대해서 더 친근감을 느끼고 왠지 전건 안전할 것 같아. 네. 뭐 그런 감정이죠. 그래서 주식도 똑같아요. 주식도 코스피 시장이 전 세계 시장에서 한 6%, 7% 정도 될 겁니다. 크지 않죠.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주식 간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 요즘은 좀 많아졌지만 7, 80% 분들은 코스피, 코스닥에서 고르죠. 외국 주식 잘 안 하시고 그런 것들이에요. 그래서 이 익숙한 것이 어떤 사물에만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. 사람도 내 친구가 이거 사서 돈 벌었대. 그러면 왠지 나도 내 친구 따라해서 저렇게 사면 돈 벌 것 같은 느낌. 그럼 그 친구랑 싸워서 의자라면 그 코인 파실 거예요? 그거 아니죠? 아니죠. 그래서 항상 가까이 있고 친숙한 것들에 안정감을 좀 느낀다. 이거 본능인데 저희가 이걸 좀 이겨내야 된다. 네. 알겠습니다. 코인 사랑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 두 번째는요. 아이고 귀찮아 인데요. 저는 유난히 이제 한 번 코인을 사면 다른 코인들은 좀 눈에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를 팔았더라도 다시 사고 이런 모습이 자꾸 반복이 되거든요. 이게 좀 위험한 잘못된 사랑일까요? 네. 잘못된 만남 이런 건가요? 그 한 눈만 딱 찍어서 안 놔주는 거죠. 안 놔주는 거죠.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샀다가 또 아니 팔았다가 또 사요. 팔았다가 또 사요.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. 가격 차이도 별로 안 나는데 계속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그러는데. 귀찮아서 그렇습니다. 사실 뭐 어떤 코인을 제가 누구 추천받아가지고 하나 샀어요. 샀어요. 제가 추천했다 칩시다. 샀어요. 샀으면은 그냥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. 왜 다른 것도 좀 봐야 되는데. 네. 근본적인 이유는 귀찮다. 귀차니즘. 귀차니즘이죠. 그냥 뭐 퇴근 사실 힘들잖아요. 일하는 게. 다들 뭐 생업 있으시고 직업 있으시고 회사 생활을 하시니까. 저녁에 가면은 뭐 저도 힘들어요. 저녁에 가면은. 분석하고. 배달도 잘 되니까. 침해가 하나 시켜서. 넷플릭스 키고. 재밌죠. 넷플릭스 키시는군요. 전 차트 키거든요. 아 그러세요. 네. 넷플릭스보다 재밌는데. 아무튼요. 예시입니다. 예시. 넷플릭스 못 보고 있어요. 넷플릭스 키고 치맥 먹다가 자면은 정말 하루가 보람차죠. 네. 근데 매일매일 그렇게 하면 바뀌는 건 없죠. 바뀌는 건 없고. 귀찮더라도 좀 다른 코인을 좀 보셔야 돼요. 주변을. 주변을 보셔야 돼요. 주변을 보셔야 되는 이유가 내가 뭐 좋다고 생각하는 그 코인이 그 당시에는 좋을 수도 있어요. 네. 그런데 그래서 내가 정말 장기 투자를 해야지라는 이 코인이 가치가 제대로 발현됐을 때 팔아야지. 최소 한 6개월 1년 정도는 기다릴 수 있어. 라고 해서 기다릴 수 있고 기다리는 자세 자체는 정말 좋은 거예요. 네. 좋은 거예요. 근데 그 6개월 1년 사이에 그 코인의 경쟁 코인이 나왔는데 훨씬 더 좋아. 그럴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은 그 초반의 판단을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. 중장기 투자자라고 무조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. 중간중간 분석을 하셔야 된다. 네. 그렇습니다. 알겠습니다. 코인 사랑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. 마지막은요. 내 베개는 비싸요. 인데요. 제가 투자한 코인들은 왠지 한 번은 대박 뜰 것 같고 호재가 뜨면 떡상할 것 같고 이런 믿음이 있거든요. 스스로 좀 가치를 높게 측정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? 이것도 심리적인 편향 중의 하나인데요. 이것도 제가 애착을 가지고 오래 보관하고 있던 물건들 예를 들어서 애착 인용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. 옷 같은 걸 파는데 배추마켓 그런 데 있잖아요. 옷 같은 걸 파는데 분명히 제가 이 옷을 살 때는 3만 원 주고 샀어. 3만 원 주고 샀어요. 그런데 이걸 이제 팔아야 돼. 내가 잘 안 입으니까 파는데 살 때 3만 원이었는데 한 2년 입었어. 그럼 얼마에 파실 거예요? 보통 중고로 판다고 하면 반값부터 시작하거든요. 네. 이거 보세요. 반값이나 받으려고 한다니까. 3만 원에 사서 2년 입고 2번인데 이게 딱 그런 예시도 있어요. 복권을 사는데 복권을 자동으로 사요. 복권 하나에 500원 맞나요? 한 줄에 천 원이니까 다섯 줄이면 오천 원이죠. 자동으로 다섯 개 주세요. 하면 오천 원이잖아요. 그런데 내가 번호를 찍어서 사. 그것도 똑같이 오천 원이죠? 그렇죠. 그런데 이 번호 찍은 복권을 팔으라고 하면 오천 원에 잘 안 팔아요. 사람이 심리가. 그럴 것 같아요. 내가 열심히 찍은 거니까. 이거를 만 원 받으려고도 하고 2만 원 받으려고도 하고 그렇게 되는 심리거든요. 코인을 오래 보유하면 할수록 그 애착이 점점 강해져요. 왠지 내 물건 같고 코인에 이름 써 있는 것도 아닌데 맞아요. NFT는 이름 써 있다. NFT는 이름 써 있는데 대부분의 코인들은 이름 써 있는 게 아니죠. 그래서 점점 더 애착이 강해져서 이렇게 됐을 때 장점도 있어요. 원래 좋았던 코인이라고 하면 제가 장기 보유할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이 되죠. 그런데 단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좋은 코인이 경쟁자로 나타났어. 그랬을 때 이걸 내가 부정하게 된다는 거죠. 아니야. 이게 최고야 이렇게 하게 되는군요. 그래서 코인을 이게 장기 투자건 단기 투자건 똑같아요.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내가 코인을 샀잖아요. 그럼 안 샀다고 생각하세요. 잊어버려요. 이걸 문학에서는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하는데 내가 코인을 샀건 안 샀건 시장은 아무 관심이 없고요. 내가 샀다고 해서 오르고 내리는데 아무 영향을 못 미칩니다. 제가 만수류도 아니고 그 코인을 진짜 과반수 이상 5,60% 그렇게 사는 게 아니면 어떤 영향도 못 미치니까 항상 장기 투자를 하실 건 단기를 하실 건 객관적으로 보시라. 그런데 장기 투자를 하는데 객관적으로 매일 볼 수는 없죠. 그러니까 장기 투자는 텀을 좀 길게 두시고 중간중간 점검하시면 된다. 너무 사랑하시면 부작용이 생긴다. 네. 오늘 코인 사랑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 알아봤습니다.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